언약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세 나라가 굉장히 비슷한 다이내믹으로 있습니다. 첫째 나라는 한국입니다. 70년 전 한국은 분난되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되었습니다. 55년 전 2000년동안 분리되었던 예루살렘이 재통합되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재통합되었지만 1967년 6개월째 이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순으로 재통합되었습니다. 34년 전 독일이 통합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한국과 독일 두 나라의 수도가 역사적으로 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두 군데 다 공산주의로 지역에 장악되었습니다. 평양의 예루살렘, 평양의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구성 또한 동독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카운트 진젠 고르프 오라비아 아비콜 247도 또한 동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루살렘은 1989년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루셨습니다. 로날드 레이건이 장벽이 무너질 곳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독일을 다시 통합시켰습니다. 이에는 1989년 불과 수십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독일을 다시 통합시켰습니다. 1967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통합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통일 수도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강남산은 요르단의 일이었습니다. 바로 올드시티와의 전체를 분리했었던 곳 예수님께서 사시고 기적을 행하셨던 곳이 바로 요르단의 치하에 있었습니다. 통일된 이스라엘의 수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통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에 돌아가셨습니다. 독일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수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중국에 동일한 돌파가 있을 것이라고 믿기를 저는 원합니다. iksql 13.15.24. terror국 crear국아에서 하나 무찐 내주 На다고 합니다. 2015년 하나는ison에 적당한 있는 warsTech군心군 CSV 중 하나가 One king, one Israel, one king, one career. 하나가 되기하라. 내 손에서 주의 하나가 되기하라. 내 민족이 너에게 말하여 주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도와주지 않겠느냐고거든 너네의 모든 의견을 주의하여 말씀해 내가 헤브라함에 있는 손에 있는 바 고세프와 빛자 이스라엘 집하들의 막대기를 치며 유다를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와 되게한 즉 내 손에서 한 나무라 드리라 주사하고 너는 그 갈수의 막대기들을 주의의 범죄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일으켜 주의 요한 말씀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각과 열국에서 취하며 사면에서부터 모아서 그분토로 돌아오게 해 그 땅을 이스라엘 모든 사에서 그들로 한 나무를 밀어서 한 임금이 모두가 다 생기하더니 그들이 아시는 그 민족이 되지 않으며 두 나무라로 다닐지 않으며 그들이 아시는 그 가정한 물건과 그 모든 죄와 말스스로 돌아오지 않으리라 내가 그들의 그 인자 모든 조수에서 도나여 정벽히 앉아 그들한테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들이라 대중이 가비시 그들의 왕이 되니 그들에게 한도 정하여 있을 것이라 그들이 대규리를 진행하고 일을 지켜와 experien지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의 송체의 시작을 보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녀석입니다. 아직 이 말씀에 충만한 선수가 이렇지 않았습니다만 바로 첫 열매가 열었다는 것입니다. 윤대와 사만이도 이제 통합되어 안전하게 이제 통합할 것입니다만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바뀌어요. 바로 수신장하는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충만히 설정하십니다.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원약국을 계살때 그리고 그분이 땅과 맺으신 원약국을 계살때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약국을 부르십으로 충만히 돌아온 것을 인하여 한국에 설 때 하나님을 주, 하나님을 사랑한 한국을 축복하시고 한국을 도우실 것입니다. 한국에서 장학기 왔을 때 2015년 이었습니다. 그 뒤에 참 많은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이스라엘을 위해 산다는 것이 저에게는 많은 격려가 되었습니다. 첫째로 그 지퇴 이후로 1년 정도 뒤에 저의 이스라엘과 저의 이스라엘과 저희 스태프로 참여하십니다. 헬멍 곤란 기도의 집을 사는게 좋았습니다. 그분이 휴가가 왔는데 그분이 휴가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뉴우 브루크레인을 보내주셨습니다. 브루크레인 기도의 집에서 저의 비전이었는데요. 그분이 휴가를 가던 이래 브루크레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미국 놀랍게도 코로나가 찬 거라요. 뉴욕이 전세계 전압표에 그 후원이 되었을 때 2020년 6월 부활절 오늘 기도의 집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재백성 에베스 복구가 지금 주의에 소용된 7회 구절의 말씀을 받았으셨을 것 같습니다. 둘 포과라도 주문 중에서 전세계에서 7회 구절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브루크레인을 가기 전에 오데사에 오데사에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난 1년 반 동안 약 10,000명에 유대한 이스라엘으로 알려줬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위하여 지금 현재 미국의 80% 소속 이른들이 이른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른받고 이제 곧 미국의 대회에 대한 관계할 것입니다. 이 두사람이 바로 저희들과 함께 돌파를 위해서 있는 한국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한국의 소파 영화도 몇 년 전에요. 그리고 한국의 알리아를 위한 소파 영화를 하고 를 통째로 를 알리아 영화를 만들고 계십니다. 또 또 또 또 이곳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는 한국 교회가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과 알리아여 이스라엘에 종착할 수 있도록 큰 물질을 모아주신 것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데 주가 제자리를 믿나요? 그런지 복사드립니다. 저희 제아파는 지난 3년 동안 알리아를 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교회는 교회의 배가를 위한 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저희가 하는 일인데 놀란 것은 이제 한 교회가 교회에 이 불이 붙었다는 것입니다. 알리아로 오기고 이스라엘에 교회 배가하는 불 한국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끈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무엇을 찾기만 하면 이것으로 우리 펜클럽을 통해서 우리를 이뤄낸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차가가 강력하고 그리스 속으로 한국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목사람들은 강력한 정보입니다. 그대에게 밤낮아 기도를 통하기가 아주 좋고 잖아요. 저희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기도의 짓기를 참여해 충만한 스테이트라엘의 하나님의 나라의 돌파가 있을 수 있도록 워치닛으로 돕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 크리스찬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017년 이후 4개 국가의 대사망이 예루살로 주겨졌습니다. 첫째는 미국이었고 둘째는 바테마라 셋째는 혼데라스 넷째는 코스바였습니다. 지금 미국과 미국과 유럽에서 예루살로 주장을 대사망과 예루살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아프리카 국회는 6개월 뒤에 하루 종일 대사망의 예루살로 오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9월과 10월에는 비즈와 팝파주인이 대사망의 예루살로 옮길 예정입니다. 저희가 행복한 지점들에게 준다면 하나님의 고려사님의 믿으시고 여러분은 그가에서 민족에게, 첫 번째 아시아에서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부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워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시고 대사관을 옮겨주시고 이제까지 해 오신 것과 같이 그들과 더 주원을 얻어주시면 예루살렘이 그 경관을 옮으실 때 하나님의 삶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큰 대각선으로 하면 독일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은 왕의 귀신으로 이것을 수단이다. 그들과 함께해 주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존중해 주시고 이스라엘의 백업을 위해서 주원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더 주원해 주십시오. 더 강력해 주십시오. 당신을 100% 드려드려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세대를 키워주십시오. 그들과 함께해 주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 한국 계시는 참여의 모든 백업인분들이 한국에서 젊은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국의 젊은 급진적인 세대를 일으키고 계신다는 것이 현재 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재 dentro는 고대개와 함께해 주십시오. 이만큼 가운드님은 전 세계에 400명이 가위세여 웬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위세여 웬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위세여 웬사한테 올하자마자. 한국에 충만한 다음 세대가 나올 지어다. 나를 믿어서 한국에 도입할 것이고 예수님을 불러 주님께서 행하시리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국 빈죽을 내어라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행복의 데스티니를 성취하시지요. 한국의 막힌 감이 무너지고 한국의 통일을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합니다. 영적 대각서가 도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하나님의 일상. 이스라엘과 전국의 합류한 형과 함께의 선 때문입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양하금이 날 감사합니다. 세계부가 그날과 하여금 그리고 일오소되어 있는 이스라엘의 자들이냐고 감사합니다. 오직 한국의 하나님이시는 한 마디 여기십니다. One king, one Korea, one king, one Israel. 주님의 충만한 돌파가 70주년을 지진해 주신 것에 저는 동의합니다. 우리는 돌파를 다해 진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만한 영적 대각성이 두 개 있을 것입니다. 독독해서 일어난 것과 빌이 바꾸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더 거대한 영적 용이 한국에 있게 하십시오. 한국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1967년에서 있었던 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오시면 하늘에서 주신 것에 한국에게는 당신의 이로인이십시오. 예수하의 예수하의 기도입니다. 한국을 사랑하며 한국을 축복합니다. 한국의 충만한 돌파가 70주년을 지진해 주신 것입니다. 이 길은 백신으로 이스라엘과 교사에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포기하지 않는 한국과 마친 기도 수업이 완료될 수 있는 것. 예수하의 주소를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은 이스라엘의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목적이 한국에 충만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의 영입과 현적으로 태어난 것으로 이랬기 속에 영적 왕의 태어난 것으로 의지하는 게 통일이 서있고 있습니다. 영왕의 도시의 의상으로부터 축복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나와 예루살렘의 막대기를 연결하시지 않습니다. 백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백 나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한국과 북한의 목적을 한 나라로 연합시키신 것입니다. 한국으로 원킹 원코리아 앞으로도 그녀간의 영적으로 그 실제적으로 주소를 일어나도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왕주의 주 완앙에 완화해서 특별히 저에게서 놀라운 일이십니다. 하나님의 분심에 순종하신 이 시험 대회를 하나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하나님을 축복하기를 원하고 감사합니다. 지난해 저희 펀부케이션에 처음 참아주셨는데요. 함께 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펀부케이션 이후에 현재 주사학교에 60명의 헌비스트가 세워졌습니다. 올해 정국사님 24명의 헌비스트를 펀부케이션에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양 10개의 국가가 24명의 헌비스트를 데리고 올라오십시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즌에 하나님의 충만 돌파가 상욱에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시아 예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